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비더문은 영화 박열입니다. 박열은 일본에서 인력과 군을 하며 아나케스트 모임인 불량사에서 동지들과 함께 폭탄 거사를 준비하였는데요. 이때 불량사 친구들과 독립자금을 횡령한 신문기자를 구타하는 일도 영화에 나와있습니다. 이때 구타당한 신문기자 역시 실존인물로 당시 동아일보 주필인 장덕수입니다. 장덕수는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는 결국 변절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와있고 1947년 자신의 집에서 학생과 현직 경찰에게 암살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박열과 그 일행들은 장덕수를 폭행한 죄로 니시간다 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합니다. 한편 박열의 시를 보고 감명받은 장덕수 호미코는 그날로 당장 박열을 찾아와서 동지를 제안하는데요. 둘은 결국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동고 계약을 맺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불안한 일본 군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인 폭동 사건을 조작을 하였고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자경단이 설치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 6천명을 학살을 합니다. 이때 자경단이 돌아다니면서 발음하기 힘든 일본어를 시키게 해서 못하면 죽이는데요. 이때 일본인들도 여럿 죽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자경단 배우를 맡은 이정현 배우인데요. 이 배우 잘 보면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악질 일본 하사관으로 출연했고 심지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역으로도 출연한 만큼 일본인 역할 전문 배우 같은데요. 딱 보면 일본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 배우는 전라남도 김제시 출신의 한국 토박인인데요. 심지어는 이 배우는 독립유공자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8.15 경축식에서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러서 화제가 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학살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본 내문대신 미지노 렌타로는 조선인 불량 선인을 잡아들여서 관심을 돌리려고 했고 그러다가 박열이 딱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일본 왕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건을 조작하는데요. 반역죄로 기소를 하자 박열과 그의 아내 가네코는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당당한 태도로 재판을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박열과 가네코가 옥중에서 결혼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듯한 이 사진은 박열과 가네코가 혀털을 누른 순간 갑자기 포즈를 취한 것으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촬영을 허락한 예심판사 다테마스는 사표를 써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형을 선도받았지만 제2의 3.1운동을 우려한 일제는 그 둘을 무기징역으로 낮추게 되는데요. 선고 11일 후에 가네코는 무기징역을 낮춘다는 증서를 찢어버리고 목을 메워 자살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당시에도 타살 유혹이 있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에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타살 유혹을 제기한 변호사 다스지 변호사가 그녀의 유골을 수습을 했고 박열이 자신의 친형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가네코의 유해를 박열의 고향인 주울산 자락 파룽리 중턱에게 묻었는데요. 나중에 그 지역에 박열 기념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후 박열은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다가 해방 이후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1945년 10월 27일 아키타 형수소에서 22년간의 옥중생을 마치고 미군에 의해서 석방이 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에 아직 43살이었습니다. 박열은 석방 이후에도 일본에 머무는데요. 이를 알게 된 김구선생님께서는 박열에게 연락을 해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위인들의 유해를 모셔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또 이에 박열을 얼마나 일본 다 뒤졌겠어요. 그래서 3위사의 유해를 종중히 모셔서 고국으로 보내는 유해봉환 추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 김구선생님은 지금 그나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을 추진하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아무도 일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하는데요. 실제로 김구선생님께서 암살당하지 않으셨다면 안중근 이사 유해도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박열은 제1조선인 거류민단을 창단을 하고 초대단장이 되는데요. 1949년 5월 한국으로 영국 기국할 때까지 일단 일본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인 1947년 재혼을 하게 돼서 일남 1년을 두게 되는데요. 아들인 박영일씨는 나중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예비역 장성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제1교포 최초의 육사 졸업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성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박열은 반공주의 노선을 걷는데요. 한때 사회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그가 우익성향의 반공주의를 하는 것은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약간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배역한다는 이런 글을 신문에 기구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반공주의 노선을 걷지만 이에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비난이 민단 내에 있었고 깔끔하게 박열은 그 민단 단장자리를 사임하고 내려옵니다. 이후에 그는 약간 정치활동은 접어두고 장학회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인재양성에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박열은 북한 보유부에 의해서 납북당하게도 되는데요. 정말 파람만장한 삶이죠. 이후의 행적은 잘 나와있지 않다가 1914년 1월 북한은 그 박열의 죽음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평양에 있는 애국 열사릉에 묻혀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90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고 동지이자 아내였던 가네코 호미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됩니다. 북한에서의 박열의 행적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아직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조소왕, 엄항섭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았는데요. 워낙에 성적이 좀 불같고 사람이 좀 강직해서 북한 내에서도 함부로 사람들이 좀 못 건드렸다고 해요. 이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55년 재북평화통일촉진위원회 축하연 자리에서 평화위원회 서기장이었던 최성환과 말다툼 끝에 그의 늑고를 부려트렸다고 하니 여전히 좀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선에 따르면 김일성이 만든 축하연 자리에서 월북한 사람들이 희일약락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다툼 끝에 좀 폭행한 것 같은데요. 자신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북한 생활에 불만이 많은데 스스로 월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아마도 박열 선생은 북한 생활에 불만이 있지만 김일성의 심기는 거스리지 않는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요. 박열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은 2000년 영화 아나키스트 제작을 하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독립운원가들을 알게 되었고 이 중에서 박열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박열과 영화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